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네이버 되겠구요 코드번호 0354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8일 오후 4시 56분 장 마감됐구요 44만 2천원으로 마이너스 2% 조금 좀 장에 좀 휘둘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일단 지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지수 자체가 악재가 더블로 있어요 호재가 더블로 있어도 모자랄판에 악재가 더블로 있어서 그것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시장 자체가 오늘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특히 아침 10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아무래도 중국지수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어려워 마시고 네이버에서 아 구글에서 중국지수라고 검색하시면 자 인베스팅 닷컴 뜨죠 여기 눌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계셔도 아 10시부터 장이 꺾이겠다 1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량주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일단 네이버가 경기 방어주도 되잖아요 근데 지수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반등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뭐 언택트나 이런 걸로 영향을 좀 받기는 어려웠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보다는 좀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무너졌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길게 보시면 자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살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오상향 차트는 계속해서 좀 그리고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인데 이 추세가 이렇게라도 좀 유지가 된다면 자 그러면 한 42만 30만원 선만 43만원 선만 유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뭐 반등 구간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뭐 더 빠지면 사실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제가 긋는 추세선처럼 바로바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통 균일하게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오늘도 기간 또 들어와줬죠 지금 기간이 매수하는 날이 매도하는 날보다 더 많다는 건 아무래도 좀 모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모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또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나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폭이 충분히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이버 관련해서 지금 뭐 크게 이야기 나올 만한 것은 이제 AI 시스템이 점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다 막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직접적으로 가장 노출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지금 디지털 금융 서비스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은에서 진행하는 CCBC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선정이 됐는데 그 외로도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시끄럽습니다 좀 시끄럽고 어쨌든 은행과 토스, 네이버 간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카카오페이까지도 이건 다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카카오도 워낙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리고 네이버 정말 뭐 D2SF, 누비랩, 또 음식 잔반 데이터 분석 이쪽으로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뭐 계속해서 좀... 네이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증시 때문에 좀 걱정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시는 언젠가는 또 적응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도 그래도 밑꼬리가 달리거든요 이거 매수가 들어왔다는 신호죠 더... 충분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투자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오지수 이야기 해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쭉 좀 더 내려보면 자 장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 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음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폭축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십니다 여기 단타 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어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음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어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어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 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엥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